나 사랑해요 얼마큼 이런 걸 자꾸 불리는데 발라드 무릎 보고 이렇게 네 어쨌든 저희 슈퍼주미어 k.a.y이 중이라는 노래를 청원센터였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싱글 랭크? 오케이 정규 랭크? 사실은 지금 저희 KRI가 굉장히 우리 준비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는 그냥 하얀 노래는 좀 힘들었죠 그냥 이제 만만거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작년에 다는 거 없는데 그래서 지금 무엇이 자꾸 이렇게 됐어요 역시 KRI가 1번 저랑 같이 얘기하라는 게 역시 역시 노래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씨 랩할 뻔인데 여성씨 저 오늘 DKRY를 준비했었잖아요 아 진짜요 진짜요 2008년대에 DKRY를 준비하려다가 그때 제가 노래 시키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서 그러면 2008년 이후에 노래 시키면 급하다고 해서 아니 노래 시키면 끝난다 저희 KRI는 거의 베이벌스 아니면 비벌스에서 이자흘벌스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동해시는 노래 실력을 향상했어요 저 진짜 못하잖아요 저 근데 멤버들은 운전이 하라는 거죠? 저기 우리 멤버들은 멤버들 사는 시간 아니니까 여기 둘이 원래 시간이 아니라 여기 원래 시간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얘기하긴 한 것 같았어요 아니요 이거 다 외우기 때문에 우리 감성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 당연히 시간도 할 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워낙에 너무 여러가지 노력을 함께하는 거라서 여러분께 하는 순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감시해 드라이프고